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야, 수란이 그... 반숙 아닌가, 수란이? 약간 반숙 느낌으로 하는 거? 수라... 수란이 뭐예요? 재환아 예? 지단이 뭐야? 어, 안 가르쳐주지? 지단이 정확히 뭔가요? 그 떡국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지단이요, 축구 선수야, 축구 선수! 축구 선수, 골! 골! 던집더라 지단이 뭐지? 지단이 떡국에 들어가는 거 맞나? 떡볶이에 들어간대요, 형 떡국, 떡국, 떡국 수란이 떡국에 들어가는 거야? 떡볶이 축구공, 축구공! 아, 시끄러워 저 빅스 말고 다른 타 가수분들? 아니요, 축구공! 축구공에 들어갑니다, 축구공! 지단! 라비야, 수란이 그거야 그 노른자를 살려서 만드는 그런 건데 아닌가? 아니에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니까 수란, 뭔지 갈 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애, 애 지금 속이 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애가 수란 다 눈을 피하세요 10분 동안 저러다 끝나면 어떡해 이게 뭐라도 해, 불이라도 켜 계란은 후라이가 있죠 그리고 계란말이가 있고 지단이 있는데 수란은 뭘까? 흰자만 지단 같이 하는 게 수란인가? 삶은 게 수란인가? 삶은 계란이? 아, 그 떡볶이에 들어가는 거요? 떡국, 떡국, 떡국! 빡국! 빡국! 빡빡국! 어, 그림이 좀 나오는 거 같아, 그렇죠? 천부적인 재능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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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얜 제대로인데? 빅스의 앤 역시 리더답다 응? 떡국, 떡국, 떡국! 빡국, 빡빡국! 빡빡국! 아, 레오 의외인데? 오, 레오 잘해! 레오, 레오, 레오 좋아, 좋아, 좋아 흰색, 노란색 지단을 따로 하는구나 수란이 뭐야? 지단 축구선수입니다, 축구선수! 축구선수 만들면 됩니다 아, 수란 이 사람아 수란이 뭐냐고요, 와 너 잘하시는 거 같아 라비야, 너 시작도 안 했지? 나 불만 켜놨어 어? 그냥 빅스 신곡 공부는 하고 있어 네, 저희 빅스 판타지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통변 집단 컨셉션 얘기도 조금 하고 신의일 소재로 컨셉을 잡았어요 어 어